올스타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타자 피렐라, 호수 강민호, 투수 원태인, 투수 우규민, 투수 우승환. 이상은 올스타 라인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사 연주 원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치찬입니다. 올스타 최초 동독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표 기간은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두 번째 KBO 홈페이지, 두 번째 KBO 공식 앱, 세 번째 신한솔 앱. 각 플랫폼마다 1회씩 투표 가능하니 1일 3회 꼭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